이게 이제 그래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구글의 앞날에 대해서 회의론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 동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주가를 보시게 되면 제가 동그라미를 주는 게 구글 주식 가격입니다. 주가 상승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대표적인 s&p500 그다음 여기 이제 qqq 주홍색은 미국의 대표적인 나스닥 추종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초록색은 마이크로소프트 3월부터는 성과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 이전에는 구글 주식이 주가가 상당히 많이 흔들렸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2022년말부터 이제 본격화된 소위 ai가 등장하게 되면서 검색시장이 요동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본 겁니다. 검색시장이 이제 요동친다고 봤는데 그러니까 ai가 ai 검색이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세상에 여러분들이 영원한 게 없는 겁니다. 구글이 영원히 갈 줄 알았는데 벌써 구글은 이제 시장가치가 2조 달러를 넘는 큰 기업이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근래에 구글 검색의 위기를 경조 경보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구글 창사 이후에 첫 검색 위기 구글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다 뭐 이런 것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3월부터 보면은 주가가 많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 문제가 그러니까 구글 투자자들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문제죠. 뭐 구글이 유튜브도 갖고 있고 뭐 여러 가지를 갖고 있지만 그래도 검색에서 나오는 광고 수입이 75% 정도 차지하거든요. 80% 가까이 차지합니다. 이제 구글이 검색에 타격을 받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회사의 수익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일이죠. 이 신생 기업이 지금 이제 구글을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퍼플렉스틱 3개월 만에 회사 가치 2배 상승 이제 세 번째 라운드로 5배 가치로 주가 펀딩 중 이 세 젊은이가 이제 만든 회사거든요. 퍼플렉스틱 한국의 삼성전자도 투자하고 미국의 엔비디아 아마존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sk텔레콤이 여러분들 아마 천몇백억 정도 투자했을 겁니다. 이 퍼플렉스틱 투자해 가지고 이제 sk텔레콤이 ai 에이전트 모델을 만드는데 이 퍼플렉스틱을 사용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투자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이제 그렇게 돈을 투자를 한 겁니다. 이 젊은 분들은 대부분 오픈 ai 사이에서 근무하다가 나온 분들이 이제 주축이 됐는데 2022년 8월 달에 이런 회사를 만드는데 뭐 시장 가치가 여러분 지금 뭐 1조 2조 정도 될 정도니까 시대가 완전히 바뀐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제가 여러분들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 방송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매일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집중적으로 방송 준비를 하는데 제작하는 시간 빼고 6시간 내지 8시간이니까 뭐 고3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딱 여러분들 일어나게 되면 이 작업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그러니까 방송을 준비하게 되면 검색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검색 패턴이 자꾸 바뀌는 겁니다. 이제 구글 검색이 과거에는 100이었는데 네이버는 안 쓴 지가 오래됐고 구글 검색이 100이고 가끔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 검색을 쓰기도 했지만 지금은 저는 완전히 퍼플렉스티로 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찰자 자기의 행위를 관찰하면서 야 이게 철옹성 같은 구글의 검색 시장을 무너뜨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구글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회의론이 굉장히 많았는데 많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3월부터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데 제가 검색 사용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야 이게 구글이 굉장히 위태롭겠다 이렇게 판단이 서는 겁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한국에 방문을 했네요. 최고 비즈니스 여러분들 책임자가 드미트리 세벨렌코 러시아계인가 미국의 퍼플렉스티 cbo 칩 오브 비즈니스 오피스가 이제 구글 검색은 키워드 중심이지 않습니까 이 대화형 ai 검색 이게 대세를 이루고 있고 구글의 키워드 검색보다도 빠르고 정확하다. 이제 이 젊은 분이 오셔가지고 서울에서 한 신문하고 인터뷰를 했네요. 인터뷰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그냥 글을 읽을 때는 구글의 대학마다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변혁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사용해가면서. 구글 검색을 점점 대체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인터넷 시대가 등장하고 나서 20년 만에 엄청난 검색시장의 변화가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일이 이제 구글의 투자자 같으면 주식을 팔 것 같아요. 팔고 다른 빅테크 기업 주식을 살 것 같거든요. 왜 그런가 하냐. 검색시장이 흔들리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검색을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 퍼플렉스 대 12호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관심 있게 보니까 궁금한 내용을 질문할 경우에 그것에 맞는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제시해 준다면 얼마나 편리할까요. 이것이 퍼플렉스 D가 추구하는 인공지능 검색의 기본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자기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기본 철학이 쓰이는 겁니다. 이렇게 후발주자로서 난공불락의 상체처럼 자리를 잡고 있는 구글이라는 그런 검색시장에서 한 몫을 단단히 차지하기 위해서 신생 AI 스타트업 기업이 검색시장에 이름부터 들어오는데 그 소위 지향해야 될 목표가 맹악히 써 있는 겁니다. 대화형으로 묻는 사람에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키워드 검색이 아니고 대화형 AI 검색의 목표지다 이렇게 이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글 등 기존 포탈 검색 서비스 구조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때까지 링크를 이곳저곳을 무작정 타고 다녀야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글의 수익 원천이거든요. 구글이 검색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 돈을 버는 것은 사용자가 이곳저곳을 찾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야 개별 사이트를 방문하면서 체류 시간이 길어지고 광고도 보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걸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큰 위기인 거죠. 아마 서울에서 열린 한 모임에서 이 퍼플렉스지는 이렇게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대규모 언어모델을 기반으로 한 대화형 AI 검색 서비스를 주력을 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지금 4조원 정도 인정을 받았네요. 엄청나네요. 2022년도 8월에 이런 창업을 해 가지고 지금 시장 가치가 4조원이 된 겁니다. 이거는 성공한 모델이에요. 성공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구글에 어마어마하게 이런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익 모델인 겁니다. 영원한 게 없는 겁니다. 2000년을 전후해 가지고 인터넷이 왔을 때 어마어마한 쇼크를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25년 만에 AI가 등장하면서 엄청난 변액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근본적인 변화 그래서 제가 시사 주제도 여러분들 다루겠지만 계속 시대를 보는 트렌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저도 공부를 하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야겠다는 겁니다. 일대 파격이 일어나는 겁니다. 25년 만에. 그러면 인터넷이 등장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런 부자들이 탄생한 것과 마찬가지로 또 마찬가지로 많은 사업 모델들이 죽어서 망한 겁니다. 그럼 AI 전후에 또 그런 변화가 일어날 거란 말이죠. 이제 SK텔레콤이 아마 AI 에이전트와 같은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아마 상호 협조할 것이 있으니까 SK텔레콤이 상당히 많은 137억 원을 투자했네요. 100만 달러. 천만 달러. 이렇게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그냥 글로 읽을 때 하고 제가 직접 여러분 사용해보면서 완전히 아 이거는 정말 구글이 타격을 심하게 받겠구나. 근본적으로 접근 방법이 다르구나. 구글은 키워드 검색을 통해 가지고 여기저기 사용자가 돌아다니면서 돈을 버는 모델인데 그냥 여러분들 돌아다닐 필요 없이 그냥 대화형 AI 검색을 하게 되면 한 군데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돈을 버냐. 이 사람들은 검색을 하나 해가 들어가게 되면 이 퍼플렉스틴은 연관된 검색을 더 해보도록 그렇게 사용자에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서울에 볼 만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쫙 이야기해 주는데 서울에서는 특별히 이곳을 가볼 만한데 이곳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이곳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추가적인 그런 정보를 캐도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그 거대한 공룡 같은 천하무적의 구글이 검색시장의 상당 부분을 많이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이 트렌드워칭이라고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최신 정보를 여러분들 정리해서 공급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네요. 이 사이트를 보니까 이 소위 퍼플렉스틴의 ai 검색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자기 고객으로 끌어오지 않고 구글에서 10% 정도만 자기들이 먹겠다는 거죠. 그 10%가 구글에서 최상위 고객 10% 정도를 자기 고객으로 삼겠다. 그럼 10%가 가게 되면 소문이 나가지고 뭐죠. 20% 30%까지 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한국의 미디어들이 굉장히 빠르네요. 미디어들이 6월 19일자에 SBS가 인터뷰를 했네요. 인터뷰를 했는데 드미트리 슈벨렌코라는 사람하고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은 사람들이 더 많은 질문을 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구글은 이곳저곳 돌아다니도록 해야 돈을 벌고 퍼플렉스틴은 한 질문을 던진 다음에 다른 질문을 더 여러분들 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완전히 여러분 접근 방법이 다른 건 돈을 버는 방법이 좋은 답변을 제공하면 더 많은 질문을 하고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생산성을 높여줍니다. 한 가지 주제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서 그 주제에 대해 더 깊은 지식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굉장히 사람들의 도움을 주는 거죠. 부자들이 우리 서비스를 좋아하는 이유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한 가지 즉 시간을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만일 퍼플렉스티가 유료화를 하겠다 그럼 더는 돈을 지불하겠거든 한 달에 20불 내고 유료화하겠냐 지금은 유료화 안 하지만 그러면 많은 검색 가운데 한 군데에 돈을 지불하라 이렇게 하면 퍼플렉스티를 고르겠거든 이미 승리를 한 겁니다. 부자들은 돈을 낼 거라고요. 이런 구글의 이런 10% 고객들은 시간을 소모하고 싶지 않다 엄청난 변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퍼플렉스티의 목표는 구글의 최상위 10%에 당하는 이용자들이 구글에 하지 않는 질문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말 스마트하네요. 우리는 지식근로자 더 복잡한 질문을 가진 사람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을 목표로 합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 그냥 사용자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뭘 지향하는지가 이제 정확하게 알겠네 왜냐하면 그들이 광고 쪽에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매력이 있기 때문에 퍼플렉스티의 목표 고객이 오픈소스 ai 서비스를 정교하게 조정해서 속도와 정확성 가동성이 뛰어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픈 ai 서비스를 여러분들 원천적으로 사용하네요. 우리는 매일 1%씩 나아진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이면 대략 35배 나아진다는 뜻입니다. 매일 강도 있게 점진적으로 개선한 우리의 문화는 다른 회사들이 모방하기 훨씬 더 어려울 겁니다. 구글 큰일 났습니다. 네이버도 큰일 났습니다. 제가 써보면서 야 이거 큰일이구나 기존 업체들이 자본주의가 여러분 이런 역동성이 있는 겁니다. 영원한 독점이 없는 겁니다. 신생기업이 구글에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주겠네요. 이거는 그냥 관련된 문헌을 읽고 여러분들 제가 내린 결론이 아니고 제가 직접 써보면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구글 주식 가진 사람들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겠구나 다른 대체제로 여러분들 다르게 투자하는 게 낫겠구나 물론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겠지만 아니면 구글이 구글의 검색이 아마 74에서 5% 정도 차지할 겁니다. 전체 수익 가운데서 자 여러분 이렇게 시대가 바뀌는 겁니다. 후발주자가 이렇게 선발주자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기 오더블유님처럼 포탈을 안 쓰는 겁니다. 구글 검색이 현저하게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큰일 난 거죠. 그리고 조금 여러분들 리서치 연구 관련된 조금 더 고급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이 유료화더라도 쓸 것 같습니다.